아 뭐야 우와 여러분들 와 저기 불렸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큰일났다 어 저기 아까 산에 올라갔는데 어 산에 올라갔는데 저기 터졌어 지금 가스가 산에 안 보여 가스 터졌어 어 저기 저기 잠깐만 저기 저 119 시... 저기 어디야 어 신고... 신고 좀 해줘 저기 저기 보니까 산에 있던지 뭐 하는 사람이 가스 터졌어 저기 위에 괜찮나? 신고 좀 해줘 119 아니야 혹시나 모르잖아 아니야 지금 가스 터진거야 터진거야? 어 가스 터졌어 지금 불 나고 있잖아 지금 산에 어 진짜? 어 지금 빨리 신고줘 신고 어 저기 불 나고 지금 신고해줘 신고 신고 지금 불 나고 있잖아 산불 빨리 아 저 불 나는거야 지금? 어 신고해줘 빨리 119 방금 펑 하고 소리 났었어요 크게 아 119 저기 어디야 잠깐만 어디야겠어 네 여기 저기요 방금 펑 하고 소리 났는데 여기 딴산 유원지 저긴데 어 점점 커진다 아닌가? 불꽃이? 네 커지면서 지금 불 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딴산 유원지에 보면 화천에 화천에 그 빈 벽 있어요 빈 벽 빈 벽 위에 가스 폭발 한거 같아 소리가 되게 컸거든 여기 아까 힘들어지고 있었는지 가스가 지금 펑 하고 폭발했는데 지금 어 불 나고 있고 불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 불꽃이 있어요 여러분 네 멀어서 잘 안보이는데 불꽃은 계속 있는거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산 위에다가 지금 보니까 터질 그 가스가 터진거 같아요 지금 예예 그 저기 화천에 딴산 유원지요 아까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 올라간거 봤거든요 봤는데 어 점점 불이 커지는거 같은데 여기서 보일정도의 불이잖아 지금 끄고 있나 지금 위에 사람들에서 끄고 있는거 같기도 한데 끄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큰일나지 저런거 끄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자꾸 불꽃이 근데 퍼질까봐 문제인거지 불꽃이 퍼질까봐 불 꺼져가는거 같아요 불이 지금 커졌어 퍼지는거 같기도 한데 실제로 봤을때 불이 커지는거 같은데 예예 예예 아 신고하셨나요 예예 예예 퍼스타이크 신고해요 뭐예요 그 아 지금 어 지 지금 이쪽에선 안보이는데 바람이 저쪽으로 불어서 넘어간거 같아요 불이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니까 지금 여기서 왔을적에 딴산 유원지 캠핑장 쪽에서 왔을적에 산 정상에서 산 뻥 터졌어요 가스통이 뻥 터졌다고 소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 아 그니까 뭐 가까이 가 아니라 산 정상이라니까 산불이에요 그게 그니까 거기에서 뭐 가스통이 터진 소리니까 네 거기서 무슨 뭐 야영을 하던지 누가 그랬나봐요 그런데 아 야영을 한거 같다고요 산 정상 쪽에서요 예예 지금 산불이 일어나는거에요 지금 말하자면 어 지금 불은 이쪽에선 안보여요 근데 불이 아까 겁나 그 여기서 봤을적에 육안으로 왔을적에도 막 재 날리고 겁나 깃거든요 재가 날리고 지금 지금 안 보이기 시작한거에요 불이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야되나요 글쎄요 그 오시는길에서 반대쪽에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되지 우리는 딴산 유원지로 가고있죠 딴산 유원지에 오시면요 네 그 왜 빈벽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예 그쪽으로 올라가신거 같아요 네 진짜요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제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했더라구요 뻥 소리 나갖고 딱 바로 보니깐 불꽃이 있는데 이게 가스통 터지는 소리 가스통 터졌을 때 나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안나는데 아까는 거분연기까지 연기가 다 났어요 그리고 제도 날리고 불이 예 지금 오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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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저쪽 건너편에 수방차 왔죠 예 지금 산불 나면 큰일 나요 아 예 산불 제가 신 거 해서 사람도 봐야될거같아요 아까 불꽃이 보이는데 지금 불꽃이 거의 안보여 지금 불꽃이 보이면 더 찾기 쉬운데 길이 빤짝이 있는데 내려오시려고 하나?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저희 건너편 캠핑장에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제가 예 아 그 위에 산 위에서 그랬어요 펑 하고 터져갖고 저희가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저희 영상에도 불꽃이 불을 보여줬거든 그 정도로 여기서 보였어요 불도 났죠 불도 그게 무슨 뭐가 약간 어? 가스가 얼어서 그랬던 어? 아 뒤로 길이 있어요? 길 타고 내려오고 있나? 녹혔던 뭔가 그랬으니까 터졌지 그렇지 아까도 하얄 탔는데 지금은 불빛이 또 아예 거짓말처럼 또 안보여 이거 보면 우리가 거짓말하는게 알겠다 아 여기 사람들이 잡는데 뭔데 아는데 사람들이 가시켜 끄지마 여보 안 돼 아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다 오래갖고 가신다 오빠 아무 일이 없나봐 철수하는데? 왜 사람들은 괜찮은지 모르겠네 가스 소리가 되게 폭발 소리가 크게 났는데 괜찮나? 아유 삼겹살 좋다 진짜 비싸 근데 너무 추워서 잘 못드시는거 아니냐고? 먹어보면 알겠죠? 휘휘일일이 어서와요 칠대국물이죠? 아 먹을거야 저희 여기 얼어 죽으면 아프리카에서 비석 세워 준대요 기념비 세워준다고 아까 은혜들님하고 이거 팩트입니다. 이정도 크기 괜찮아? 오빠 하나 알아서 크게 잘라. 감사합니다. 삼겹살 먹자 우선 일단. 야 여러분 우선 삼겹살 먼저 먹을게요.